방정우 씨는 한 차례 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. 라나이 주점에 21시 30분 이후 도착했습니다. 장자연을 소개받은 기억도 본 기억도 없습니다. 하지만 소속사 김대표의 증언은 달랐습니다. 김대표는 그날 라나의 술자리에 있었습니다. 방정우에게 우리 소속사 신인배우라고 소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. 방정우는 술자리에 잠시 있다가 갔다고 했지만 매니저의 증언은 달랐습니다. 방정우의 신문 장소는 경찰서가 아닌 호텔이었습니다. 삼촌 방용훈이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 호텔이었습니다. 이 호텔 2104호는 스위트룸입니다. 이 방에서 방정우의 경찰 신문이 진행됐습니다. 경찰은 호텔 방에서 55분 동안 방정우에게 질의를 하고 답을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 신문 조서에는 경찰의 이름이 없습니다. 조서는 진술한 사람의 이름만 있는 거고 조서라는 건 뭐겠어요? 문담 문담이지 않습니까? 조서라는 것은. 문담은 문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? 그런데 공판에 이렇게 지출됐는데 재판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나요? 재판할 때 남의가 없었거든요. 이거는 일단 법적으로 유효한 조서가 아니지 않나요? 도대체 누가 황정우를 신문했을까요? PD수첩은 취재를 통해 담당 경찰을 찾았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이름하고 도장도 안 찍혀있으시던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인가요? 하지만 금세 말을 바꿉니다. 그는 과연 방정우를 만나긴 한 걸까요? 그럼 방정우 씨를 조사하신 기억은 있으신 건가요? 예? 방정우 씨를 직접 조사하신 기억은 있으신가요? 누구요? 방정우 씨요. 저번에 조선일보 사장 아들 분이시요. 예예. 그분이 혹시 직접 나와서 얘기 답변하신 거 확실하신가요? 누가요? 방정우 씨 만나서 조사받았죠. 방정우 조사했을 땐 혼자 가셨었나요? 아니죠. 누구랑 같이 가셨나요? 경찰관은 혼자서 안 갑니다. 원래. 누구랑 같이 가셨나요?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잘게 얘기 안 나요. 공식 조사에서 사라진 경찰들. 그들은 왜 이름을 감춰야 했을까요? 방정우에 대한 다른 수사는 제대로 한 것일까요? 2008년 10월 28일 라나의 술자리. 그날 밤 방정우의 통신 기록입니다. 그는 주점이 위치한 청담 1기지국에 19시 09분부터 00시 20분까지 체류했습니다. 이것은 그의 법인폰, 한 대의 기록뿐입니다. 경찰은 관련 통신 기록을 어디까지 조사한 것일까요? 그는 문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? 이 시각 세계에 대한 감사합니다.